집! 어! 74 74 74 74 74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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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얘랑 같은데요? 아까 얘랑? 초콜릿을 왜 넣은 거예요? 시화가 니가 한 게 있어 아! 일단 이것만 먹어요? 아! 이게 다예요? 미치도 안 되고? 아! 전복? 네 우리 전복 전복 소세지 소세지 계란말이 밥 와! 친구껌 챙겨 장면 하나씩 뭐 넣어주셨어요? 고기 제육 제육 생계 아쉬우시면 2라운드 한번 갈까요 2라운드? 저희야 싫어 요할 이유 없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로 쌈! 세로 쌈! 하나 둘 셋! 아 이거 있어야 쟤 안 돼 야 이거 이거 남기면 안 돼 아 이거 있어야 쟤 안 돼 야 이거 이거 남기면 안 돼 남길 일이 없죠 몸에 좋고 야 있어야 돼 태용이가 먹고 싶어 하던 거 어 태용이가 먹고 싶어 하던 거 어 하나 둘 셋 아 괜찮은 거 좋은데 어 며칠야 며칠야 아니 며칠야니까 세 개만 들어갔냐고 네 명인데 고추를 하나 고추를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고추냉이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요 냉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냉이 냉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고추냉이가 있었어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 아니 이거 있었어야 돼요 어 괜찮아 박김치 박김치 이달에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잡을 때까지 잡을 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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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어 한 명이 이거 어떻게 다 먹어야지? 그래도 한 명이 왔잖아요 그럼 한 명은 가위바위보 안 짰지 야 너무 많아 어? 어? 세 분당 쪽밥이에요?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쪽밥도 나오면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세다 이거 세 이거 아까 네가 교자랑 같이 섞어놓은 거잖아 고추냉이가 어? 각시태리다 아! 고추냉이가 좋았어 난 모르겠다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추냉이도 저희 집에 새로 나와 저희 집에 새로 나와